한 번 찍어 보겠습니다 뜯어 보겠습니다 뭘 찍어 봐 한 번 뜯어 보겠습니다 네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네 못 하겠죠? 엄마 도와줄게요 치킨이 정말 크네 우리 집은 치킨을 너무 좋아해 앞머리는 좀 놔둬고 윗머리는 아니다? 아니지 닭히먹을 때 건드려야 된 거 같은데 닭히먹을 때 건드려야 된 거 같은데 아니 앞머리는 좀 놔둬고 윗머리는 아니다 안 돼 너 아니 머리를 까매고 먹어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귀엽대 그래 사람들 그리 멋있대 안 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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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방에 내 내 방에 네 참 빈다 ق 와 숟가락 숟가락 잘 самое 어서 이렇게 콜라? 콜라? 콜라 있죠? 하는 거? 응 그래 콜라 그래 그냥 그거 넣어봐 콜라 좋아야 돼 콜라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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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마셔 콜라를 너무나 좋아해 그냥 descend part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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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다 양거 맛보고 다 떡볶어 내가 사실 아까 카드 가지러 가면서 이 집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바삭하게 튀겨주세요 그랬거든 진짜 파악하네 원래 파악하려고 했지 욕먹 넣고 우승 3만 9호를 키워내 마리텔에 얘님들이의 찬 발을 넘었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마리텔에 누구를 낼 수 있을까 저는 황금회원을 그립하고 너무 맛있어? 진짜 많다 나이 엄청 많네. 진짜 바삭하다. 음 맛있다. 감도 딱 쎄죠? 네. 그쪽에서 한 번만 양해놓고 해주시면. 네 알겠습니다. 아우. 명소 많이. 요번에 어떤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저희가 해방대편 찍었고. 앞으로도 쩌쩌쩌쩌쩌쩌쩌쩌. 이야. 와. 뭐 좀 넣어. 아니. 나 차. 예. 이러면서 이쪽으로. 이게 안 유행하네. 이게 그냥 뭔가 유행하네. 아니 그쪽으로 날 수 없지. 그쪽으로 날 수 없지. 그래요. 아우. 아우. 고용하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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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하고 먹어. 말도 안 하고 먹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안녕하세요. 패션팀을 주의하주의로. 레시지. 네. 예. 네. 띠리 리포터 구하러 왔습니다. 껍질 많이 먹어봐야지. 껍질 좋아하다. 진짜? 별로? 기 1,2.1.. 휴게 님이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요? 여기서 순이의 배경이죠. 일단 정진아의 마지막 페이프입니다. 말라물네. 이상한 말씀이네. 양념이 더 맛있어. 양념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념 맛이다. 딱? 응. 달달. 딱 적당한 맵지도 않고. 애들 2개 딱 좋다. 양념이 더 맛있어. 양념이 더 맛있어. 양념이 더 맛있어. 프로기 식탁교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계산시켜주는. 여기 밖에 가서 재질 흘리고 가보실래? 여기 흔들만 봐야 돼. 주식 흘러요. 무거운 근처가 안 나와서 재질 흘려고요. 혹시 프로기 식탁교실을 찾아가시면 먹어주세요.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갔는데 생각보다 밥을 잘 먹었구나. 여기가 너무 커. 달달 소리가 안 나요. 여기다 이불 대고. 이불 대 봐. 이불 대라고 더 가까이. 응. 응. 근데 화면은 흐려졌어. 초점이 안 맞았어. 좀 더 뒤로 가야 돼. 좀 더 뒤로 가야 돼. 이쪽으로. 더워. 안 해.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다가 dropdown이 막 HinР Partners 여기가 좋은데요? 또 inspiring Depot 되게 Oh yeah. 저기 날씨 Nest turkey regard. 파티아 베리랑 me. 거의 그때 다 많이 모였었어요요? 코어ähänetics amigm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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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igment. 해치구여 처음에한 치즈 보내는 중 그거 유재석이 하지 않아? 재현배하고? 그렇지? 응. 동랑사 맞지? 근데 적불랑땡 없어지지 않았어? 지금은? 응. 그치? 맛이 더 튀긴가 보인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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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응. 나 지금 뼈를 한 4개 정도 뱉었어. 이렇게 뿜었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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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? 방금 졸랐어 치킨을 앞에 놓고 졸겠니?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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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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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뭐하고 있어? 치킨맛을 음미하고 있었어? 왜? 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왜? 뭐해? 아빠 왜 여기는 이런게 많아? 닭다리. 닭다리가 뭐가 이렇게? 이렇게 폈다 폈어. 닭다리를 파삭하게 튀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서 바르면 이렇게 돼. 이렇게 하는게 많아. 매워? 안 매울텐데? 아니 이쪽에. 거기 좀 내려 손 내려. 쟤 띄워줘야 돼. 왜 너 참아? 어? 참아? 아빠 얼굴 엄청 많이 나오네? 응. 아빠같이. 음. 후라이드를 맛있게 먹으려면 소금을 살짝만 찍어봐. 이만큼 찍어서. 그냥 먹어봐. 쪼끔. 맛있지? 뭐야? 욕심쟁이 웃어? 으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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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르지 마. 봐. 그러니까 장갑 벗고 하는게 편하다니까? 아빠처럼? 조금 줘라. 이게 찍어 먹으러 맛있지. 이게 찍어 먹은 거 같아. 물 주라고? 응. 자기 주라고? 매워? 에이 남자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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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